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예 대놓고 가해자, 또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아는 가해자, 두 명의 가해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들 봅시다. 제목 이 남자, 제가 봤을 때 분명 사기꾼인데, 그래도 돈 10억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못 헤어지겠어요. 아예 실례해요! 원제, 사기꾼 같은데 바보같이 헤어지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공무원 여성입니다. 제 남친은 42살, 국가유공자이자 참전용사예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갔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무릎관절을 인공으로 끼워 넣었대요. 연애한지 이제 1년 10개월 됐고요. 1년 전부터 제가 살던 원룸에 동거를 하고 있으며, 8개월 전에는 저희 부모님한테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LG전자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해요. 또 대학은 연세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머니는 원래 검사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장남인 저희 남친이 거의 다 부양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대기업 근무하면서 말이죠. 참고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퇴직을 하신 뒤로 남친 본인이 부양을 했고, 동생은 장가까지 보냈고, 카페도 하나 차려줬는데, 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가게도 같이 접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양,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결국 최근에 의절을 했다고 해요. 1년 전에 퇴직을 하고,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아예 나왔으며, 그때 제가 살던 원룸으로 들어온 거죠. 물론 그 집도 남친 본인 명의라고 했는데, 집을 나올 때 팔아버렸고, 대신 아버지한테는 작은 아파트 한 채 사드렸다고 합니다. 제 남친 폴은 착신 거부 상태고요, 카톡도 탈퇴가 되어 있고, 지금 전화를 걸어보면 다른 사람 번호가 되어 있어요. 뭐야? 그래서 저랑도 어디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인스타 DM으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남친은 국가유공자의 참전용사라, 취업과 창업 등 혜택이 오지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 혜택을 이용해 로또 판매점을 창업,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있는데, 이걸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을 살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10억 좀 넘는다고 하는데,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야 해서 쓸 수가 없대요.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해도 안 돼요. 여하튼 저는 공무원이긴 해도,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저희 부모님도 재산이 별로 없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남들은 제가 공무원이라고 편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신경정신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일을 한 지 이제 7년이 됐고요. 그리고 남친은 이런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결혼을 하면 로또 방을 하든, 그게 아니면 전업을 하게 해줄 거라고, 최소한 돈 버는 스트레스는 없애주겠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직을 했다는 1년 전부터 돈거 시작했죠. 들어왔는데 돈을 거의 안 쓰고, 식비, 생활비,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부담해요. 신분증이랑 국가유공자증은 제가 자주 봤어요. 보여주더라고요. 또 같이 어디 KTX를 타거나, CGV의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국가유공자 혜택 받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집에 가본 적 한 번도 없고, 회사에도 가본 적이 없으며, 그렇죠. 1년 10개월 전부터 사귀었으니까, 10개월 동안 회사를 다닌 거니까, 그렇죠? 또 친구들도 단 한 명 만나본 적 없어요. 그리고 말로는 그 많은 재산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확인을 안 시켜줬습니다. 코인으로 있다. 그리고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은행 계좌처럼 너와 만든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 돈이 그리 많은데,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계속 그래요. 지금은 쓸 수가 없다. 기다려라. 이런 소리만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건, 이 사람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그 집에 인감증명서,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더라고요. 여하튼 이 사람이 제 원룸에서 하는 일이라곤, 그냥 요리랑 설거지가 끝입니다. 그 외에는 종일 게임하고, 영화 보고, 뒹굴뒹굴 놀아요. 뭐, 자기는 절대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지낼지 몰라도,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거나, 주말에 쉴 때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게임만 합니다. 술은 안 먹지만, 담배는 또 엄청 많이 피워요. 돈도 되게 아꼈습니다. 제가 밥은 잘 사주지만, 장 볼 때는 할인 상품이 아니면 되게 싫어해요. 이제 쓴이가 사주는 밥은 잘 받아 처먹지만, 같이 장 보러 갈 때는 할인 상품,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러나 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한 5개월 전이었나, 네가 다녔던, 네가 다녔던 그 회사, 또 졸업했다는 그 연세대, 또 은행에 가서 네가 했던 그 이야기들 전부 사실이라는 걸, 나한테 확인시켜줘, 했더니, 확인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당장 가보자 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뭐, 통장을 평생 그 어떤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는, 결국엔 단 하나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우고, 이 문제로 한 달 전에도 싸웠는데, 이땐 정말 헤어질 뻔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물어보기만 해도 자꾸 화를 내니까, 저도 기분 나빠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다 헤어지자 이러면,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만 해요. 그러다 또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가라 가 대신 너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생활비 500원 주고 가라 이랬더니, 더럽고 치사하게 그래 준다 이랬는데, 끝내 안 좋고,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그죠? 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2년 가까이 사귀고, 1년을 동거했더니, 정도 들었고, 그 말을 또 믿고 싶기도 해서, 재산 10억도 그렇고, 끝내는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복권의 경우 사진만 받고, 어디 있는지는 비밀이에요. 물론, 그 복권을 제가 찾아볼 생각도 없지만, 당첨된 게 진짜인지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고, 계속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돈 500만원, 이체 예약해놓은 걸 은행 어플로 보여줬는데요. 예약한 날에 이체가 결국 안됐어요. 물어보니까 예약 취소를 했대요. 어처구니가 없잖아. 뭔데? 하고 화를 냈더니, 오히려 지가 더 화를 내며, 한 달 뒤에 내가 모든 걸 나한테 확인시켜줄 거야. 이러는 자필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 손으로 써봐야 법적 효력이 없다 했더니, 효력이 있답니다. 모르면 닥치라면서 끝까지 우기는데. 그리고요. 그 한 달 뒤라고 한 날짜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술도 안 먹고, 담배는 많이 피우지만, 또 평소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걸 생각해보면, 이 남자 그냥 입만 번지르르한 사기꾼 같거든요. 아니, 그래요. 돈이 진짜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사기꾼이, 사기꾼인 거고. 또 지가 했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저한테는 안 쓴 거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겠죠. 참전수당인가? 매달 60만원씩 들어오는데요. 딱 그 돈만 써요. 월 기준 일주일 정도의 밥값이죠.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나는 너랑 결혼할 자신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라는 걸 쓸 때, 제가 속이 터져 싸우다가 막 오니까, 갑자기 저한테, 자기 어금니를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졌더니, 어금니 두 개가 거의 빠질 지경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병원에 갔더니, 전쟁 후유증 때문에,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살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또 근육도 서서히 굳을 거라. 나중엔 휠체어를 타고, 뭐라더라? 루게릭병? 그렇게 있다가 결국 죽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어금니 한 개가 진짜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 자사는 죽기 직전에,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 그 아랍인들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꾼대요. 그렇게 환원은 하겠지만, 저를 또 사랑하고, 지난 1년 동안 편하게 살기 해준 그 보상은 반드시 꼭 하고 난 뒤에 저승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시안부라는 거, 같이 대학병원 가서 의사한테 직접 듣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을 했죠. 물론 이걸로 또 왜 자기를 안 믿는 거냐며 싸움 우지게 했고요. 하, 이렇게 적고 보니까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어낸 주작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래요. 제가 봐도 그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렇게 1년을 끌어온 저도 정말 등신같고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저 진실을 너무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 10억이 진짜 있는지, 거짓말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것도 너무 알고 싶고, 단지 밥값이 없어서, 자주 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싸울 때 저는 어차피 나도 같이 병원 다니는 환자고, 가난하다, 이해한다, 돈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을 해라,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돈 쓰기 싫어서 그랬다면 돈 쓰기 싫어서 그랬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사실만 얘기를 해달라, 사정사정을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단 하나도 속인 게 없대요. 다 진짜래요. 그 10억이 진짜 있대요. 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제가, 야, 너 진짜 어디 아프냐? 그 전쟁후유증 때문에 허언증이라도 생긴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쟁후유증 PTSD는 치료할 때, 재활할 때 다 받았고, 허언증 발언은 자기를 모욕하는 거라며, 너, 내가 이거 사실 증명한 뒤에, 반드시 너한테 복수할 거야, 기다려라. 각오하래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유공자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겠으니까, 그저 지금은 안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 500만원 이야기한 것도, 이게요, 남친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큰 돈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말뿐이지, 근데 항상 말뿐이지, 아무런 실행도 확인도 안되니까, 답답하다는 말도 그동안 백번, 천번 더 했던 것 같아요. 하,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흥신소 같은 데 가서, 이 사람, 아니, 이 자식이 어떤 놈인지 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 역시 사기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고, 아니, 어차피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미행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신원조회도 못하는 거고, 제가 한 번은 강제로 붙들어 앉혀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인증을 시켜, 범죄 경력 상세 조회까지는 해봤는데요. 다행히 전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쓴 계약서 날짜, 즉 다음주가 되면, 그날 혼인 경력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도 말이 바뀌는 인간이라 별 기대는 안 들어요. 여하튼 그래요, 너무 괘씸하고 확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오개가 생겨서 못 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긴 글 몇 분이나 읽으실지 전혀 모르겠지만, 제발 악플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써본 거예요. 조언해 주세요. 댓글 1번, 그 뉴스 보면, 개 어설픈 사기꾼들한테 계속 당하는, 그 똥 멍청이들, 걔들이 왜 그러고 사는지, 이 글에 매우 잘 나와 있네. 끌 끌 끌 끌 끌. 2번, 야, 이렇게까지 멍청한 것들이 정말 있구나. 그래요, 뭐, 욕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저 인간, 절대 방생하지 말고, 거둬가지고, 평생,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세요. 3번, 아니,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사기꾼 새끼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런 놈한테 뭐 얻어쳐먹을 게 있다고, 미련 그득해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 말이로 공무원은 어떻게 된 거야? 4번, 아이엠 참정용사예요. 야, 미친. 이라크 파병에서 폭탄 테러로 인정관절이 뭐 어쩌고 어쩌고? 아무리 군대를 모르는 여자라 해도 그걸 믿냐고. 그런 진흥으로 공무원은 어떻게 합격한 겁니까? 옛날 노무현 때부터 보낸 이라크 파병 부대는 전부 다 비전투부대였고, 단 한 명의 전투 손실도 없었다고. 그리고 님도 내용 잘 정리했네요. 하나하나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사기자노. 아니, 근데 이걸 속아? 그리고 혹시 그 돈 빌려준 거 없습니까? 있으면 진짜 인생 망하는 거다. 6번, 뭐라? 전쟁 후유증?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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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아니, 지금이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라도 되냐? 1950년대요, 뭐요? 한국군이 파병 가서 총을 왜 쏴? 베트남이야? 아이고, 대가리야. 7번, 헌증, 리플리,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네요. 저런 사람이 하는 거지만 딱히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쓴이가, 아, 이 인간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저 사람한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똥발받다 생각하고 빨리 버리세요. 안전이별 기원합니다. 8번, 애초에 없는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미련 떨고 자빠졌으니까 이건 뭐 해줄 말이 하나도 없네. 그래, 뭐, 화이팅! 거짓말은 왜 하겠어요? 이득 본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네가 생활비 다 돼주고 온 놈에서 살게 해줬잖아. 그게 목적인 거야.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 나를 사랑하긴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건요. 거짓말을 해도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생길 마음이에요.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생계형 사기꾼이잖아. 네 피빨고 있는 거 아니야. 한장하겠다. 야, 이거 보니까 저도 PTSD 오지게 옵니다. 뭐, 핫살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맥주병 그자씨, 리플리 증후군, 헌증 말기환자. 여기 보면, 아까 댓글에 보면, 헌증 이유가 없이 한다 이러는데 제가 겪어본 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자존감이 지하 한 500층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얕잡아 보는 걸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해서 누구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우러러봐 주길 원해요. 관심 종자의 끝이죠. 거짓말을 할 때 그 어떤 죄의식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타워 지었어. 이런 거짓말을 하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할 때 스스로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없습니다. 진짜 지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헌증입니다. 거짓말인 걸 알고 하는 건 아직 초기야. 진정한 헌증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먼저 속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사기꾼들. 다단계의 대가리들. 이거는, 아휴, 답이 없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냥 대놓고 가해자고, 하나는 지가 피해자인 줄 아는 가해자라고. 아무리 피해자라도,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네 번 속고, 계속 속으면 그것도 가해자입니다. 자기 인생 스스로 말아먹는 가해자예요. 이건 답이 없죠. 감사합니다.